자 이광수, 키가 더 클 수 있음에도 노력을 안해. 키가 더 클 수 있음에도 노력을 안해. 전부턴 왜 자꾸 이거를 이렇게 우유 먹고. 너를 왜 노력을 안해. 농구 좀 하고 있는 우유 좀 먹고. 자 다음 전소민,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도라이가 맞음. 양세찬, 양세형 동생 잇몸 미남 여자친구가 있는 듯합니다. 이상입니다.